온아 밥 먹자 아 안돼 안돼 거기 다 있어 거기 다 있어 알아서 어 이리와 감사드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놀라 로우니 재금승입니다 오늘은요 어 구독자님이 구독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안돼 여러분 이거 파리바게트 어디더라 파리바게트 아이고 까먹었네 아이고 여러분 여기 안 써있어요 안돼 좀 있어 봐 파리바게트 아 이거 블루베리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케익이에요 음 음 오늘은 장갑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음 써봐 아 어우 너무 감사하게도 케익 안그래도 먹고싶었거든요 근데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님 너무 잘 먹겠습니다 닉네임을 말씀 드릴라 하바가 또 괜히 실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 대박 어우 엄마 굽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아 그래서 오늘은 바니바게트 블루베리 케익 빠니바게트 케익이랑 불닭 불닭 아쉽게 먹겠습니다 아쉽게 먹겠습니다 뭘 먼저 케익을 먼저 먹을까요 여러분 케익을 한번 저 혼자 먹으니까 그냥 여러분 뜯어먹을게요 이야 어디에 보자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맛있다 음 여러분 블루베리 음 ер 네 음 음 으음 아이 갑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느껴으으으 으 여러분 엄청 덥죠? 너무 더웠네요. 너무 더워요. 안 그래도 한 열흘 전부터 케이크 먹고 싶었거든요. 한 10시나 10시나 10시만 되면 그때 먹고 싶어요. 그래서 해킬려고 하면 케이크 종류도 없고 또 온라인도 문 닫고 그래요. 어디서 먹을 거잖아. 음? 어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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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사! 아니아니 기다려. 기다려. 코에 묻었어. 온라야 코에 묻었어. 음 맛있어. 아니. 귀여워. 나도야 기다려. 응 누나. 아니야 아니야. 코에 더 묻히고 싶은데. 야 이리 와봐. 도망가네. 음. 음. 이거는. 저거에요. 보리새우. 아 보리새우래. 보리. 보리 새싹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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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당면을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으음. 뜨거. 콸콸콸콸콸. 아하. 아 매워. 아. 아 매워. 매워요 여러분 매워요 아니 구독자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보내주시고 제가 블루베를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 안 떨어져 그만 먹어라 또 혼난다 엄마 여러분한테 혼나 그만 먹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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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여러분 블루베리 잼도 들어있어요 으흠 맛있다 그렇게 안 달아요 으흠 이거 배부른게 문제를 배부른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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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다가 저녁에 음 며칠 먹어야지 슬프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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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분의 1 먹을게요 하나 응 3분의 1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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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배고팠거든요 근데 허 허갑자 먹으면 어휴 그새 배불리네 으흠 으흠 엄청 먹었어 으흠 이러보세요 통 먹어버렸대 그쵸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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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봐봐요 음 이렇게 해갖고 케이크다 한번 크림이랑 먹어볼게요 크림이랑 으흠 으흠 먹어볼게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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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맛 밖에 안나요 어우 뒤로 처음에는 으흠 고소하면서 크랭크림맛 있잖아요 나면서 뒤로 맵니다 뒤로 뒤로 어흠 뒤로 매워요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어울려요 근데 먹지 마세요 음 이거 봐요 블루베리가 마른게 들어있어요 어흠 아흠 배불르다 벌써 배불러 이동 아흠 아흠 토요센 아흠 토요센 요새 배불러 아흠 아흠 아 정신을 못차리겠네 진짜 고급지다 맛있네요 여러분도 이걸 사셔서 가족하고 나눠먹으세요 맛있어요 옛날에는 블루베리 조금 더 먹었는데 그때는 별도였거든요 이거 맛있네 단짠 여러분 단짠의 묘미입니다 아 배불러요 배불러요 딸기잼 아니 딸기가 아니라 블루베리잼 진짜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요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여러분 배 꽉쳤어요 블루베리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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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고 편안한 맘되세요 여러분 안녕 짠 헤헤 아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우 배가 그냥 아우 구